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모두 62만 명 이상의 팬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당 5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티켓이 모두 팔려 20만 명의 팬이 현장에서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마지막 날 공연은 182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40만 2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1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16일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5만 명의 관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8일과 9일, 15일, 16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BTS 멤버들은 온, 불타오르네, 쩔어, 피 땀 눈물 등 주요 히트곡을 열창하며 곡 분위기에 따라 무대 배경을 바꾸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연이 생중계된 라스베이거스 시내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도 나흘간 총 2만 2천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콘서트 현장 관객과 스크린 중계 관람객 등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22만 2천 명, 온라인까지 모두 합치면 약 62만 4천 명이 공연을 즐긴 것입니다. 소속사 측은 얼리전트 스타디움에 따르면 4번에 걸쳐 단독 공연을 펼치고 4회 공연으로 20만여 명을 동원한 뮤지션은 스타디움 개장 이래 BTS가 유일하다고 한다 고 소개했습니다. 공연 기간에 얼리전트 스타디움에 마련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문화체험 부수에는 1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 한복을 직접 입어보거나 꽃가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BTS는 이날 마지막 공연을 마치며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함성 이라며 데뷔 후 9년 동안 활동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 덕분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멤버들은 로스앤젤레스 서울에 이어 라스베이거스까지 총 12번 공연을 펼쳤는데 대면 공연을 비롯해 온라인 공연 라이브 행사까지 모두 합치면 누적 관객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TS는 마지막 날 공연에서 2022.60이라는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공연 마지막 곡인 퍼미션 투 댄스가 끝난 뒤 나온 흑백 영상에는 멤버들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우리는 방탄이다 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이어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2022.6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BTS의 컴백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는 지난해 BTS 멤버들의 장기 휴가 소식을 알리며 BTS는 휴가를 마친 후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규 앨범 발매와 공연 준비에 매진할 계획 이라며 앨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BTS가 새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수록된 싱글 CD를 발매한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이 음반은 발매 첫 주에만 197만 5천여 장이 팔렸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6월 10일은 BTS의 데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BTS는 2013년 6월 13일 가요계에 데뷔했는데 그동안 이날을 전후한 일 2주간 축제를 열고 팬들과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고 자체 제작 콘텐츠와 자작곡 등을 공개했고 작년에는 6월 13, 14일 이틀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팬미팅 BTS 2021 머스터 소우주를 열기도 했습니다. 컴백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영어로 소식을 전한 한 팬은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6월 10일 드디어 컴백한다. 며 환호했고 일본어를 쓰는 한 팬은 6월 10일은 무조건 스케줄을 비운다. 고 기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거울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뷔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 라는 글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뷔는 거울 앞에 깜짝 등장한 모습입니다. 앞머리를 내린 뷔가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어 시선을 끕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와 베스트를 착용해 남다른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